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거점이 곧 목숨이다! 여기 A 거점을 차지했다! 여기 B 거점을 차지했다! 방금 목숨 2점! ㄷㄷ 좋겠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B 거점을 빼앗겼다. 저쪽이 파워플레이다. 거점을 빼앗았다.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. 에이커점을 점령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첫 번째 기둥에 타이탄처럼 싸우더군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첫 번째 기둥에 타이탄처럼 싸우더군. 자기가 유리해. 자기가 유리해. 자기가 유리해. 자기가 유리해. 자기가 유리해. 자기가 유리해. 그 장야. 군에서 저의 나아대가 이루어졌다. ultimately 이 홍등의 장면은 이야기가 힘을 날린다. 도움말이 5분 남았다. 시작이 좋아. 빌어붙여. A 거점을 떼압겼다. 파워 플레이! 저기 잔의 거점을 점령했어. C 거점을 점령했다. 이게 현재ñ 5분이 까먹어. 아 ㄷㄷ 1. 히힛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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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퍼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! 으하하하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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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 으아! 아! 까닭 음 으으으으 으아! 이곳을 남겨봅시다. 그곳의 장점은 이렇게 이제 직접 사용하여 가운데가 거점을 점령하고 지켜야 해. 다음에 또 도전해봐.